에헤헤헤헤헤헤헤헤 여러분은 언탠트 하기 전에 적절하게 손 한번 풀게요 한번 풀어서 견제이님 그 콧구멍을 넙대리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500원짜리 콧구멍을 10원짜리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아이고 2년만에 다시 붙어보네요 열대일 칼바람 그 당시에 제가 가렌이었고 그 소나였거든요 견제이님께서 수고 오 좋아 좋아 견제이님 어떤거 할거죠? 오? 견제이님 어떤걸 하실것이죠? 네? 분명히 견제이님 내가 잘하는걸 알아 아 그 잘하는 챔피언을 알아요 요즘 보니까 뭐야 그 카르사 사라사 시라 누구냐 사라마 카르마 있었고 그 다음 모르가나 룰루 룰루는 모르겠고 어허 분명히 카르마 할거니까 카르마로 카운터 칠만한게 뭐가 있을까? 소나는 여기서 너무 사기니까 제가 또 레이디 퍼스트 오블리스 오브젝트 오브젝트 예 노블리스 오브 오브젝트 뭐지? 오블리젤 자 제가 또 봐주겠고 저는 일단 뭐 아무거나 잘하거든요 일단 베이거는 곧 베이거 안해도 이길 수 있구요 뭐 그레이브젤이 이길 수 있고 뭐 바루새도 뭐든지 해도 제가 이길 수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챔피언하지 말자하는 절대 못하고 어 좋을팀입니다 참고로 어? 직스? 빵이야 자 적절하게 직스하면 게임 끝났는데 진짜 어... 보이지 않는 건이 가장 무서운 법 보이지 않는 건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 헤헤헤헤헤 수고 제가 적절하게 견제이님 탈탈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랐겠지 어? 이걸 흘릴지 몰랐겠지 모드님은 어 아직도 직스하시겠지 했겠지만 저는 적절하게 제대로 하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견제이님 어떤 픽을 하셨는지 아하! 역시 모르가나 그럴줄 알았지롱 모르가나 큐 날라오는 순간 그냥 바로 궁 써서 풀어버리면 되지롱 아 게임 끝낼게요 내 거 참 진짜 화면 해상도 맞춰드릴게요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모르가나 뭐 샘 아이고 안이네요 이 정도가 깜짝 놀랬었을 것이여요 으응 2년만에 다시 만나버렸네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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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쇼오오오오!!! 예성의 픽이라서오오오오!! 분명히 수풀에 encant 어디에 수분에 숨어있을것이여요 저는 다할로고있습니다 말하면 숨어있겠죠오오? 으아하하하하하 저어! 다다다다다다! 대하하하하 후닷! 헤헤 으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잠깐만요 이거 뭐야 선이 보이네 선... 니마 스카이프 고고 크흡 스카이프 고고 되나 이거? 스카이프 고고 스카이프 고고 라고 말해 말하고 씨에스먹어야지 뭐야 왜 스카이프 안들어 하지? 일단 이거는 씨에스먹는게 가장가장 중요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후닷! 잠깐만 이거 이거 해야겠다 니마 스카이프 고고 니마 하하하하하하 아이 이 실력이 남다르시네 아이 많이 갈고 닦으셨네 마룻바닥 인간입니다 스카이프 어디로 들어가지? 아니 들교 아닙니다 이거 쟤들은 일단 옛날 레벨 6부터여서 좋아 잠깐만 잠깐만 아 저 닝메 저 아... 아 이디 바꿨어요 아 맞다 나 아이디 바꿨지 hairy 하하하하하하 오구후후후후후후훅 으악! 앗! 앗! ministers 와아 졸려요 봤죠? 아이디 머임? 아이디 딱 쓰려는 순간 전멸 써버린 와 이제 대박이네 와 이분 딱 그 나오시네 설계하셨네 흐하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아이디 뭐더라 이거인가? 어 이거네 좋아 좋아 지금이래 분명 친주를 걸겠지 친구 이 친주 걸 때 지금 막 이렇게 먹어야지? hohohohoho saaci간 모르 더코 사가지가 없구나 하하핫하하하 뭐 안 왔는데 잠깐만 왜이 entendu 뭐 안 왔는데 어, 왔다, 왔다 흫 전화 걸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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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허허허 아, 오랜만에에 아니, 스카이프 아이디를 바꿨었어? 아, 바꾼 지가 아, 제가 원래 스카이프를 많이 안 해요,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아니고 네 잠깐만요, 어, 잠깐만, 어, 저 잠깐만요, 이게 왜 화면 돌아갔지? 어, 잠시만요 아, 됐다, 됐다, 됐다 님아, 왜 눈 던져요? 으허헣 던지샘 던지샘 헣, 님, 진짜, 저, 이거 진짜 개 제동걸론 좀 몰랐죠? 던지샘 던지샘, 님도 던지샘, 던지샘 님 죽었어, 암 기다리샘 아하하하하 아 큐가 진짜 부드럽게 지나가네 본인 큐는 님 기다려 보쎄 님 저 어 님 CS이길 수 있습니다 아 님 아 님아 자꾸 속박 거실래요? 피식 저는 일부러 속박 없는 거 했거든요 일부러 아하핰 몰랐지 어어어 쿵쿵! 하하하하하핰 뭐야 어어어어 헤iryiryiryiryiryiry 시작 신선 어디 가니? 신선 어디 가니? 어억!! 제발 W W W 하하하하 아잇 쫄렸지 쫄렸지? 아 이분 이 분연습많이하셨네 아AA쨋아mac 절 이겨보려고 연습안해도 이깁니다 이정도는 절 이겨보려고 연습많이아찾네 하지만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 이제 궁이 있어야 되는데 오실라고? 오실라고? 예헤이 오 뭐야 이게 아닌데 어! 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 제가 지금 템이 안 나왔는데 템 사오면 게임 끝나요 템 사오면 죽어야 되잖아 님 그리고 전에 저한체도 졌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쵸? 아, 재작년에 악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헤엥! 제가 올 채미거든요 지금 챔피언의 폭도가 엄청 넓어졌다고요 올 채미에요? 네, 올 채미죠 와... 스스로 이제 제대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 와, 올 채미라니 오케이, 이긴다 라인 푸시력 봤죠? 켜... 훗! 눈덩이! 먹어야지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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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도 궁있죠 궁있죠 궁있죠? 궁있나 보네? 나 아직 없는데 아아아아아아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니와 속박스집 피 더워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쟤 진짜 엄청해 님, 쟤가 못 뽑을 줄 알았어요 저 뽑아봤자 니가 근데 사실... 가늠이 좀 안 되긴 했어요 뭘 뽑으실지 흴흐흐흫 당일만 딜교 써 devote 하핰핳핰핰ㅋㅋ 죽어봐아아앙 죽어아아아아앙 흫흫흫 hết 헤헤헤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헿 요옹 헤 헤헷 메시오..무서웠죠? 일방적인 들교환 으앗! 어? 어? 으악!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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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아! 아하하ㅏ하干 아니 왜 거기까지 와 아 너무 너무 좀 그런거 아니예요? 너무 존류러싱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타워 바꿔줍니까? 아니 그거를 속박 걸어서 생각지도 못했네 아 님 설마 줄게요? 설마 타워킬 내주려구요? 저한테 죽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님 일단 큰일났다 보신답니다 잠깐만요 저거 약 드셔야죠 약 오... 오... 좋아 바사 여러분들 이겁니다 라인 푸시락 좋폿 CS는 옛날에 그러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가 heroes 아무것도 못했지만 보쟴 4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크허허허허허허허하 혹시 모르니까 이거 또 먹어주고 끝난다 끝났어 페게로 어깨 덤비시더니 이게 뭡니까 우행우행 호호우엥우행 어 아아 또또또또또또또또 저 렉 엄청 걸리는데 갑자기? 오 그래요? 전 뭐이상 꺼졌는데? 아하하 두루루루리 아이 좋아 스킨까지 있으시네? 쟤드 스킨까지 님도 스킨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애용하니까 있죠 저도 제도 애용하거든요 제도 속박 가끔 하거든요 속박이 좀 날카로우시네요 아 왜 스킬 맞춰야되는데 기다려보세요 제가 체력채우고 바로 킬값 보여드릴게요 그러시던지 놀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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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이 들교 아니었지 이게 접니다 견자이니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요 어 어휴 흐하하하하하 아 너무 교과서적이었습니라 어떻게 다 눈에 보입니까 그게 어? 우리 진수 요즘 안맞았더니 아 개운쟁이 너무 이거 너무 일방적인거 아닙니까? 형이가 이거? 아 이거 흡혈있지 모르가나 피가 차네 굿 굿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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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할 때가 아니라 그게 와, 실력 되게 많이 느셨네 진짜? 옛날에 보전, 그 가렌이 아닌데? 진짜 옛날에 가렌을 도대체 왜 가렌을 골랐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하셨는데 참나 저는 진짜 지금 고수 됐으면 제가 챌린지 2티어 가고 있다고 해 진짜 굉장히 굉장히 한번 덤벼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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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좋아 좋아 에헤헤헤 이기겠는걸 여전자있네 어, 뭐야 이거 아아씨 피식 눈싸움 모르세요? 눈싸움 건거거든요 좋아 히히히 뚤우르르르 GS 먹어야지 흫흫흫흫흫 궁이 찼나보네 앞으로 자꾸 나오는거 보니까 아닌데요 아직 쿨타임 쿨타임 20초 남았는데요? 그래요? 네 빼amis 으흐흐흐흐흐할 이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헠 좋아 또 오실려고 x2 오실려고 오실려고 안감 x5 무슨 바보들의 사운드 아니고 저 지금 진지한데 지금 바보라고 능용하시는 겁니까? 어 뭐야! 맞네! 지금이란! 아이 수고유 아이 게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 뭐 그렇긴 하죠 제가 진짜 아이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3번 안써졌어요 요무무 일부러 안써주고 일부러 전면에 있는 안 빠져줬거든요 이 말은 제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한 단계에 져줬다는거 그래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런거에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가 그냥 그런거고 음 일단 템 샀으니까 이제 제가 무난하게 게임이 끝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태자 하mm Во 흐흐헤헤헤 어디일 어 아 이보세요 어딜 가시냐구요 허걱 안돼 도망칠꺼야 흐헤헤헤헤 아 뭐하시지 너무 늦게 졌는데 아 뭐 모르가나여서 뭐하시는거지 네 모르가나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모통기간이라고 유통기간이 있는데 아 뭐야 어떻게 왜가 올린거야 흠 혼자서만 어 실력 몇인줄 아시네 아니거든요 저도 그 옛날에 소나가 아니라고요 에헤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피할거지 아랏 그렇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옛날에 그 소나같은데 옛날에 그 소나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거같은 느낌은 착각인가 기다리시죠 봤자 여러분들 이게 마법 무효화의 망토입니다 에이 좋아 옛날에 그 모독이 아니라구요 여러분들 아시자나요 어 요즘저거 매usz Above feud 매드브무비도 나온다구요 흐헤헤헤 헐헥 퍼 doet 오케이 그리고 누구 배? 뭐요? 에? 어어...밀렸다O 오케이 누구...배...뭐요? 에? 뭐요? 아... 뭐 그럴수도 있죠 害 Movie 어머나 쵸록이 다 빠졌네? 궁키고 들어가면 끝나는거 아냐!erve.. 그거 죽는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죽는거 아니에요? 에헥? 그리고 이건 다 내가 먹어야지? 그 지금 죽는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네 더블킬 당하면 괜찮을거에요? 이상해 승리가 나겠네 뚜루루루 에헤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좋아 에이 그건 너무 뻔했다 참아 큐쓰기 쌓는데 큐가 나오네? 에헤헤 흐하핳 어어 다 보이는 데도 막 들어가고 아니 그거는 이게 이게 큐보소 흫 저도 같이 해준거에요 지금 큐를 헛날리시길래 이래 저도 큐를 헛날려준거죠 친절하시네 뭐하시지? 피가 다 빠졌네 피는 밑에서 주워 먹으면 되거든요 최다든지 아다니 Entertainment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풀체력으로 本当 능 혼내줄테니까 아유 피이 식 그때 못맞췄 좋아 헤헤 널했지 어 뭐야 잠 flaming 왜요? 보이지 않는 겁이 가장 무서운 법이란걸 모르셨군요 전신이 통 عل 우후후후하하하 이제 죽어도 되겠지? узна지 안 될텐데 지금 죽으면 헤헷 됐는데 됐는데? 좋아요 주문포 시작사줬다 이제 진짜 rozm- 게임 끝났다 이제? 이겨야겠어 게임 척척척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부들부들 좋아 아이템 그 다음 뭐가 가지? 피바라기 가도 되나? 견제인님 조심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제가 또 이기면 견제인님 어떻게 해요 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쪽팔려서 어떻게 저한테 질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수지교가 막 달러온다구요 아니 모독님 본인이 본인한테 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아이 저는 어차피 그런 발언을 하시는거죠? 본인의 실력을?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실 것 같다 라고 말한거에요 저는 저 자신을 폄하한적 없습니다 세상에 종목 안찔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데미지가 진짜 무서울걸 와 못먹게 먹는거 보세요 좋아 좀 무서울릴걸 저 주문포식자에요 저 뭐사울걸? 어 왜 다 피하세요? 본인이 못맞춘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구요 움직임이 좀 괜찮았네요 아니 이거 이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코어보면 3대2거든요 벌써 알 수 있죠 어 뭐야 궁싸면 안되는데 좋아좋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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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그림자를 저기다 놔뒀으니까 저기 가져오 아니 헷갈린것 뿐이고 예 아 아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좋아 슬슬 뭔가 승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주우맇 조용목 가득히 빚지 으하하하하하 이게 저의 제드가 이렇게 매섭습니다 약간 아 잭스 같은거일걸 약간 뭔가 그 뭐야 류랑 페이커랑 싸웠던 그 때 그 모습이 약간 좀 겹치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네에 네에 빠른사감 좋구요 네에 그걸 드시네 시스는 제가 더 앞서 하고 있네요 킬수가 더 중요한거든요? 아,CS가 뭐가 중요하니까? 칼바람에서 킬리 더 중요하지 무려 3대 2로 3대 2로 지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이거 킬수가 네? 킬수가 중요한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 이제 죽을거니까 여템! 뭐야, 왜 다 못맞춰 호!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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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헇허허허허허허허허mark 어떠신가요 일방적인 딜교? 무섭지 않나요? 오호호호호호 일방적인 딜교? 무서울꺼에요? 으앗! 하하하하하하 내가 먹어야지! 어! 아! 아으이 아으이 일방적인 딜교? 흫 일방적인 바줌이었죠 일방적인 바줌 일로, 일로와세요 맞으셔야죠 왜요? 아직 덜 맞으셨거든요 님? 본인이 뚜디 맞죠? 어 여기 안계시네 뭐하시는거지? 요 부분과 빨라져요 아니요 지금 이겨 이겨 이거 이제 네 저 속박이는 좀 무서워서 견제님 속박이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뭐 시청자분이나 뭐 유저분들의 속박이 진짜 매서울텐데 그래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옛날 뭐 그때 똑같네요 뭐 달라진게 없네요 좋아좋아좋아 보이지 않는 건이 가장 무서운 법이다 좋아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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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여러분 봤죠? 이게 바로 저라구요 여러분들 무시했던 제가 바로 이렇게 컸다구요 아이 견제님 거참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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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일 수 있었죠 억제기까지 딱 밀어서 슈퍼미니언 때문에 낑낑거리는 견제님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그래도 봐줬죠 저에게 도전한 용기가 가상해서 아아 자 이제 이거 적절해서 이거 사주면 게임 끝나겠죠? 헤헤 몰락한 왕의 껌 나오는거 아시나 모르겠네? 엥? 어머나 사버린지 일부직자 사버렸다 헤헤헤헤헤 게임 끝 수고 2수고 3수고 아 내가 웃으면 안되는데 내가 웃고있냐 하 겨우 겨우 좋냐 사적상 지금이다 우나나나나나나나 하하하하하하 좋아 1박 깔깔 아니요 괜찮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시죠 아니요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여기 자신감이 넘쳐서 궁 이런거 있으세요? 어 있죠 궁 썼잖아요 나 진짜 님 지금 붙으면 제가 이깁니다 호호호호호호 좋아 에이 아 뭐야 와 그걸 드시러 가시네 설마 먹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있는픽 그대로 사올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망합니다 아 본인은 아 먹기 때문에 먹은거에요 어 그러시구나 자 제가 좀 무섭게 느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에헤헤 뭐 여기 미니언있지않아요? 여기 찡겨있는거 안보이? 어디요? 아 지금 고 때리려고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본인쪽에 미니언 하나가 그 포탑안에 찡겨있다고요 우와 대박 그걸 또 어 보게 만들어서 막 죽일라고 정말 대박이십니다 하나 베어갑니다 화시리 하나 베어가요 견제인님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헿 아 뭐야 아 왜 이게 자꾸 이게 써지는거야 쩌힛 자꾸 봐주시네 아니 아 다른 봐준거죠 기분 나쁘시라고 일부러 봐주고 있는거죠 그러게 눈등에 던져서야는데 뚜루루루루 따라라라 파밍해볼까 파밍 뚜루루루 어? 아 저기요 끝났네 와아 어떻게 젊었을지 알았지? 방풀하셨네 이게 바로 클래스죠 아니 무슨 방풀이에요 방풀이죠 제가 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좋아 좋아 어떡하지 다 밀리게 생겼네 어떡하지 아 뭐야 아 자꾸 두번 씨스가 막아줬네 어떡하지 든든한 지연군이 있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좋아 좋아 좋았다구 아니야! 지금이다! 아이씨 좋아 땡거라! 좋아 아니 안가야죠 저 그런거 안갑니다 저 그런 남자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무모하게 안 덤비시나보네 진짜 그런 남자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거 딱 그냥 킬각인데 역시 게임을 하실 줄 아셔 으악! 으악! 와 진짜 와 대박 아니 그걸 믿으세요? 그래 존냐가 있었지 와 존냐는 그때 딱 써버리시네 아 맞다 존냐 있었지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읍 아이템도 있고 일단 뒤에 다 먹으면 되니까 좋아 존냐 쿨이시겠네? 존냐 쿨이시겠네? 존냐 쿨입니다 아 그걸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어허아 아 혼쭐 내놓아 가고싶네 하하하하하하 쌓여나라 하하하하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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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견제님 수련을 좀 더 쌓으시는게 어떠신지 하하하하 어 슬며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하하하 아 아깝네 저는 아까운건 아니었지만 시련을 좀 쌓은게 어떠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빨리때려 빨리빨리 하하하하하하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흫헤헤 님만죄송냐엄 자 그리고 그래 전 이아이템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꼭 가봐야겠네요 이거랑 오케이 좋다구요 딱! 순사바렛지랑 순 탓탓탓 견쟁이 군과 큐가 이제 쓸모가 없을거에요 제가 타암 순 제가 일부러 1대1 강한 챔프 안 고른거에요 저도 안 골랐는데요? 쟤들은 한댁대 센 챔프 아닌가? 킥! 저.. 아 근데 그 말 전에도 들은거 같은데? 소나 막 봐줬는데 이렇게 된거 스노우브릭 굴러갔다는 소리 뭐 들은거 같은데 그때도? 소나 때는 진짜 그때 본인 가렌을 에? 아시잖아요 진짜? 네 알지만 네 도저히 그냥 할수가 없던 가렌이었는데 뭐 이제는 나름 니값 하시네 동동주값 동동주 10원이거든요 거기서 10원 무시해요? 아니 무시한건 아닌데 뭔가 싸보이잖아요 무시하시네 10원 와 동동주 무시해 와 이거를 찬해 순서버렸지롱 흐흐흐흐흐 순쿨이시겠네 와 그러게 쿨 왜이렇게 비싼 비싼게 아니고 왜이렇게 길지 순 1분 30초네 구..궁..궁보다 짧네 아 기네 어우씨 아니 봐준거고 이제 키탱크 미니언 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처치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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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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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갑니다 표장 슈릅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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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살았다 아 무서워라 어휴 어휴 난 아이 물량 먹고 와야지 없네 지가 다 먹었거든요 그럴줄알구 어 피흡밥아 우와 피흡너무한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도 피흡이 있는데 저라고 못합니까 아니 네번 이미 패시브에 주문 흑핵 있잖아요 그게 맞춰보거든요 저는 뚜루루루루루 훗 어떡하지 내가 먹어버렸네 헤헤헤헤 먹은지 얼마 안됐네 부대부대 어떡하지 안마감에 쫄리는데 어떡하지 헤헤헤헤헤 부대부대 좋아 헉 어떡하지 피가 벌써 만피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아니 이거는 제가 봐준거 아시죠 압니다 아니 제가 피가 많이 없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예예 수은은 이게 쿨템이었고 저 이제 풀템 풀템 수고 여러분 저 풀템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우와 가시가 못가셨네 아 가야도 살아야되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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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못해요 모르가나 따위기가 어 어떡해 헤헤 어 등이 짱세네 주문력이 아냐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풀필 대 풀필 싸우면 제가 진리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리잖아요 헤헤 죄송합니다 자 견제인님 고세 이거 이제 긴장좀 하셔야겠습니다 아직 견제인님이 밀어야 될 타워는 아직 체력이 많이 있다구요 게다가 저 태어났네요 두둥두둥 두둥두둥 아 그러네 시간이 부족해 두둥두둥 머더기가 가네요 두둥두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두루루루루뚛 오 이젠 먹어도 딱히 뭐라고 안하네 아니 뭐 먹을 거 알고 있으니까 아 드시라는 거죠 조앗 오케이 오 어떻게 한거야 뭐야 진짜 쎄다. 본인들 놀랐죠? 아니요. 저 알고 있었는데요? 되게 쎄다. 와 되게 쎘네? 되게 잘했죠. 봤죠? 궁 데미지가 무려 461이라고요. 와 대박 어떡하니까 견뎌했니? 게임은 끝나게 생겼는데 진짜 끝나게 생겼네 게임 평타! 평타! 끝났어 게임 게임 한 번만 싸워보자 우리 평타! 근데 끝날 것 같아 아니요. 몇 초 남으셨는데요? 아 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 드릴게요. 끌렴 끌렴 아 어어 억제기 생겼다 아 뭐야 감사요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억제기는 반핌 아 봐준다며! 아 봐주세요 잘하시잖아요 견세이님 잘하신다고 본인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에헤헤? 에헤헤? 어떡하지? 에헤헤? 한번 싸워보실까요? 에헤헤? 그럼 제가 막을 시간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10초 안에 에헤헤? 막아보세요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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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открыв 전이이고 죄송념 막느라 바푸시네요 에헤 엇 아 뭐야 어? 아 예 뭐 안? 받? 보단! 받? 받으신거 어? 그런거 안 돼! 봐줘! 흐하하하하하 한 번 더 맞을 순 없죠! 호윤! 낑 좀 아파 하하하하하하 당이 아프죠 제대로니까요 안 돼! 부시지마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턱! 지나가던데? 안 돼 안 돼 안 돼 태큐미녀 계속 계속 오네 어떻게 막을까 우리 견디님 과연적 태큐미녀는 어떻게 막을까? 정말 기대되는걸? 지나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짐수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짐수 아니야 오 아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체력 먹고 와야지 어? 슬금슬금 나오시는 겁니까 지금? 마인을 밀고 있는 겁니다 스탌크미녀는sim 있는지말라고요 아니 눈썹 맞았는 거죠 같이 호응했습니다 태큐湑 으오옹 때려도 됩니까 탁? 어디문에 latt 여기서까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 이게 오 researcher 때려도 됩니까 톡 어 이분 자티스트 자꾸 티내시네 여기서까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풀템이라고 들었는데 또 사실 게 있나inker 네, 이게 포로의 먹이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요. 포로 간신. 아, 포로 밥 맛있게 먹으라고? 네, 포로 업그레이드 시키러 왔습니다. 예. 아, 근데 영약이 있지? 영약? 어떡하지? 영약 먹어야지? 애초에 이길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헤헤. 당신은 죽었습니다. 좋아. 분노의 영약. 이 전쟁의 냄새. 아아... 아아... 아따, 제 몸이 불끈불끈하네요. 가는 철의 영약 때문에 불끈불끈하네요. 견진이, 어떡하지? 아직 타워가 남아있는데? 가망성이 없는데? 어떡하지? 야, 라이프 시력이 미쳤는데? 견진이 던집니다. 피합니다. 피합니다. 던집니다. 피합니다. 하하... 하하하하. 아유, 지 주력이 좀 떨어지셨나봐요. 그거를 못 맞추시고. 아까는 다 맞추시던데. 나 지금도 큐 못떠지지. 남장 파트 줘보시죠. 이거란!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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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톡! 때리러 가야지. 벽창. 하하.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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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됩니까? 안 됩니다. 가시죠. 호우! 하하하하하하. 후후. 때려됩니까? 톡! 하하하하하하. 어, 막으셔야 되는데. 막으셔야 되는데. 안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데. 막으셔야 되는데. 저거 막으셔야 되는데. 호우! 어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안돼 안돼. 때려주마. 애들아. 톡! 타락. 채록. 채우고 와야지. 날 때려라. 날 때려. 어머나 어떻게. 어마 어떻게. 900밖에 남지 않았어요. 900밖에. 현잇님. 초위기. 아, 이걸 또 벗어내네요. 헤헤에헤헤에헤헤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9호후후후후. 하하하하. 따시다. 하하하하핳하핳하. 하하하하핳하. 쌓여나라. 오. 오, 살았다. 에헥? 아아. 한 대 뛸 때마다. 200씩 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아니 왜그러냐구요 도대체가 아 봐준거죠 어 억제 생겼네 오 억제기 좋아 좋아 이제 탱크 안나와도 된다 흠 나오네 하아 어떡하지 어? 견제 죽는거 아니에요? 아 견제 죽는거 저분도 이제 풀템이셔서 아 마나만 안계시네 좋아 이러면 쌍방 쌍방 교환 아 근데 이게 헤르멘스가 좋네 안돼 어허 안죽었네? 날 안죽여 오 좋아좋아 헤헤헤헤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타워라도 부셔야겠어요 혼자서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 미니언 저기있는데 오우 어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 던집니다!! 흐히헤호헤호헤헿 데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마 너기가 가요~~ 제가 진압을 잘 모릅니다 죄송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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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이리오세요 네 빡빡이다 어! 아 이게 S로 눌러냈는데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하네요 아이고 참 정말 죄송하네요 빡빡이다 안에서 아닙니다 견제인이 아... 정말 못하시네 한번 봐주시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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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봐자마자 견제인이 지금 저를 역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오 계셨습니까 아... 고문가가는 거 좋아하세요? 지금 희망 고문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희망 고문 저... 전 고문좋합니다! 에헤헤헤헤헤헤헤 죄송합니다 어휴 이게 평타 크리티컬이 천이나 들어가네 견해진 눈썽큐 피했다 아, 군국기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적절하게 드네요 군기가 견제있는 점을 향해서 적절하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보여주.. 보여줄게 없네요 안 오십니깐?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아이쿠...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우와, 이거 이거지마 오.. 죽었다, 이 죽었다!! 으하하하 넘아신거 아닙니까? 아니 넘아신 건 본인 아닙니까? 어 쉐으! 저는 파란색 뭐 이상한 이펙트랑 승리나 같았는데 웅장한 비젠드로 ungef든 네모 이상한거 나오시죠. 아이고 그니까 저한테 그럼 덤비시면 안되죠 이전전에도 저렇게 똑같이 당했잖아요 디에이제 보이세요 디일 딜이 진짜 10, 14,000 차이네? 14,000이면 뭐 그냥 1위를 싸우면 아닌가요? AD랑 AP랑 지금 딜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딜 확인? 아 뭐 저도 AP 딜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거 제가 이겼네요 견제니 어떻게 된 걸까요? 본인의 패배 원인이 뭘까요? 징역? 소원? 캐릭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 캐릭발입니까? 이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고르는 거 있잖습니까?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 고르는 거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랄만한 뭔가 예상의 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쟤도 솔직히 잘한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어? 이거 고를 줄 몰랐겠지 해서 딱 쑥 들어갔는데 그게 쑥 들어가지네요 제가 대충 못하는 캐릭터를 해도 견제니를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눌렀는데 그래도 나를 이겼다 그렇죠 아무거나 어? 이거 해볼까? 괜찮네 눌렀는데 이겨버렸다 뭐 그거죠 딱 그겁니다 얘 죄송해요 견제니님 2년만에 뭐 뭐 뭐야 벤전스 복사하겠다고 오셨는데 뭐 칼이 좀 무리시네요 나중에 2년 뒤에 봐요 2년뒤 25살이에요 다시 한번 덤벼보세요 2년 뒤가 25이에요 우리가? 벌써요? 그렇죠 2년 전이면 우리가 21살이었어요 우와 진짜 그땐 어렸는데 에이 지금은 안 어려요 그러면? 견제니님이요 지금도 어리잖아요 근데 님은 왜 어른스럽지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가 지금 어른스러운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님한테요 님 아직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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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린이스럽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애... 닌젤도 어린이스럽잖아요 저는... 아 여보세요 저는 어디가 어른스럽... 어린이우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랑 행동이랑 말투부터가 어른스럽습니다 어릴때부터 되게 애... 애늙은이 막 소리가 들었다고요 저는 그래서 진수? 자... 이겨서 좋아? 아니 뭐... 아 이기는 당연히 좋은거 아닙니까? 그랬구나... 어머 견제니 뭐... 아 이길게요 뭐 아까 이거 책팅 봐볼까? 아까 이겨볼까? 붙을래요? 9시 20분 붙을래요? 괜찮아요? 괜춘...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아 2년뒤에 다시 한번 결투장 보내보세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챔피언일테니까 붙죠 다시? 아 지금이요? 아 근데 뭐... 언틸 뭐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 당연히 그거 해야죠 저는 그리고 한번 패배자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결투 이거 쿨타임 있어요 결투 쿨타임 2년 결투 쿨타임 2년? 네 결투장 2차임 2년동안 달고 닦으면 됩니까? 네 모르가나든 뭐 하세요 저도 그때 뭐 대충 해서 또 이겨드릴테니까 어떻게 2대형입니까 2대형? 아 나 진짜 아 그때 봐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뭐 봐줘야 안 봐줬어요 봐줬죠 아 예 봐줬어요 다시 보니까 되게 봐주더라구요 네 봐줬어! 그걸 또 극복이는 제가 또 잘한 것이죠 아무튼 저는 언티던 하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아 아니에요 예 네 매니저 1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 좀 구걸하고 그러세요 네 뭔 조건 하지 네 허허 아니 아직 얘기가 안끝났습니다 아 아 아니 아직 예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 덜 섬수된 자아와 예 좌이식 꽝잉 예 앉았습니다 앉았다고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는 행위는 옳지 못합니다 끊어 이거는 예 예 아니요 제가 이거는 아 이거 전승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패배자의 서러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이거는 전혀 뭐 괜찮아요 패배자의 서러움 예 패배자의 한 한이 서린 끊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참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아무튼 2년만에 붙었는데 근데 제가 다 이겨낸 네 아이고